한진해운의 현대상선 인수가 한진그룹 신용도의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신용평가는 지난달 30일 해운업계 구조조정 차원에서 한진해운이 현대상선을 흡수합병할 경우 최대 주주인 대한항공의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진평은 합병법인의 지분율을 유지하기 위해 대한항공이 대규모의 인수자금 투입을 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자금지출이 한진해운에 대한 추가 자금 지원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인수자금 조달에 따른 차입금 증가효과 외에도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 여건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입니다. 합병법인의 영업경쟁력 유지와 수익창출능력 확보 여부도 미지수로 평가됐습니다. 해운업황 저하추세가 이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중단기적으로 업황 개선 가능성도 불확실하며 해운업계의 글로벌 경쟁 구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진평은 정부의 해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이면서도 유의무현 수준의 지원 방안이 제시되지 않는 한 외형이 확대된 합병법인에 대한 대한항공의 지원 부담은 현 수준보다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KSG 뉴스 이근하입니다. KSG 뉴스 이근하입니다.